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무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에서 맹골수도 진입 2마일 전에 자동에서 수동으로 조타를 바꿨고 평소에도 선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수동 조타로 바꾼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란 겁니다. 전 세월호 항해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씨는 그동안 맹골수도 진입돼 135도에서 5도로 변침한 뒤에 다시 5도 변침을 시도하자 배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그랬던 박씨가 지난 6월 10일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앞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변침을 한 이유가 앞에서 오고 있는 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타수가 키를 많이 돌려 배가 기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줄곧 평소대로 변침했다던 박씨가 왜 말을 바꾼 것일까? 박씨의 말은 사실일까?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진도 VTS의 레이더 영상입니다. 맹골수도 진입까지 아무 이상이 없던 세월호의 침로가 8시 50분대부터 급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엔 박씨의 법정 진술과 달리 아무런 선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 접근한 선박은 둘라 에이스오였는데 사고 후 15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대로라면 박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말이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항해분야 전문가는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뒤에 갑자기 변침을 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는 의견을 뉴스타파에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탈을 돌리는 경우는 두 가지죠. 갑자기 배를 변침해야 하는 경우와 배 통향량이 많을 때 그런데 주변에 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각선 변침을 했다? 그건 첫 번째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갑자기 변침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변침했다면 이는 박씨의 법정 진술과 부합합니다. 이 전문가는 또 오른쪽으로 급하게 변침한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에 병풍도가 있어요. 일마일 거리죠. 배에서 보면 바로 옆에서 보일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가던 큰 배가 섬 쪽으로 변침한다? 그게 평소 항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배들이 서로 만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비켜가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도 운항 중에 만났던 홀리페리오, 순준호, 사명호와 서로 오른쪽으로 비켜갔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선 무조건 하드 스타보드예요. 스타보드가 오른쪽이란 말인데 급히 오른쪽으로 틀라는 말이죠. 바로 오른쪽에 섬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변침한 건 앞에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레이더 영상엔 아무런 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제센터 사람들도 레이더 영상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대각선 변침을 했을까? 정말 이상하네. 처음부터 미스터리였습니다. 항해사 박씨의 법정 진술과 레이더 영상을 종합하면 갑자기 나타난 물체는 잠수함이거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소형 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항해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멀리서 보였으면 미리 소변침을 했겠죠. 그런 거 없이 확 돌잖아요. 잠수함은 밑에서 부양을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통통배까지 잡아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엇인데 급히 피해야 하는 무엇? 그거는 잠수함 아니면 스텔스 기능이 있는 소형 군함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군은 이미 사고 초기에 비슷한 의혹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없었고 수심이 나자 잠수함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언폭까지 놓았습니다. 세월허가 잠수함에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심이 아타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앞에서 나타났다는 배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선박인지 3등 항해사 박씨가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항해 전문가도 충돌보다는 피하기 위해 급변침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조타기 고장 등 선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세월허의 급변침과 침몰 장면을 볼 때 사고 원인이 검경합수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는 전대미운의 선박사고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허의 레이다 영상은 다시 사고 원인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이스타파 최기훈입니다.